엔젠입니다 후우 오늘 간만에 한번 또 이제 배틀그라운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1위를 노려봐야겠죠 네 소울큐입니다 혹시 같이 하실 분 계십니까 혹시 일단 소울큐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남쪽이네요 어? 이거 통곡의 다리 메타인데 요거 통곡의 다리각인데 여러분 이거 통곡의 다리각인데 다리각 어 아 요거 다리각이죠 다리각 자 이런 빅재미를 또 놓칠 수 없지 오늘 다리갑니다 다리 자 여러분 오늘 통곡의 다리 한번 갑니다 통곡의 다리 어 점핑 아마 일찍 끝날 수 있을 것 같아 이번 판은 게임 엄청 일찍 끝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 믿고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처에 떨어진 애들 있나? 어이구 벌떼처럼 떨어지네 아주 그냥 어? 자 방송 보면서 시동도 예 아 배틀그라운드 음 아 시간제한 돌연변이가 야생되어서 돌아다닌다고요 음 그런게 있구먼 자 주변에 있다 적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적군이 저쪽 마을 쪽이 엄청 많아요 저희 보시면은 자 이쪽에 많죠 뒤쪽이 많아 이거 통곡의 다리각입니다 여러분 통곡의 다리 어 여러분 이거 통곡의 다리각입니다 이 근처에는 뭐 없고요 다행히 하긴 누가 상식적으로 이 근처에 떨어지겠습니까 저같이 목적을 가지지 않고서는 안 떨어지죠 여기 저기 골고루 떨어졌네요 보니까 어 저쪽에 한 명 떨어졌네 요거 통곡의 다리다 요 통곡의 다리 음 자 통곡의 다리하면 갑니다 일단 소총이 나오면 좋습니다 소총 아 너무 간만에 해가지고 자 소총이 나오면 좋은데 프라이팹 먹어주시고 아 너무 간만에 해서 자 2랑 자꾸 흘리게 어 아 권총이네 없는 것 봐 났지 없는 것 봐 났지 없는 것 봐 났지 없는 것 봐 났지 자 소총을 먼저 좀 먹어 주겠습니다 한번 경찰 조끼 레벨 1 가끔은 소총 잘 뜨는데 음 하드 모드는 초반부터 도렬미가 도라인 안되고? 역시 하드 모드다 역시 역시 고수들 모두다 역시 자 스코프 어우 홀로그램 나오면 좋죠 홀로그램 나오면 어? 발소리가 들린데? 기분 탓인가? 기분 탓이야 기분 탓이야 깜짝이야 탈론조합 가라고? 아 위도우메이커? 아 구급상자 나왔죠 그렇지 자 소총 나왔습니다 여러분 소총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 어디서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구만 기분 나빠 자 소총 나왔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소총 나왔으면 됐습니다 여러분 소총 나왔으면 끝이에요 끝 모두 끝입니다 모두 끝 모든 준비 끝났습니다 소총 하나에다가 홀로그램 나오면 끝이야 끝 이 이상 더 필요한게 없다 이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차를 가지러 바로 가겠습니다 이정도면 됩이에요 이정도면 고수는 많이 필요없어 저같은 베테랑은 많은 장비가 필요없어요 그냥 소총의 홀로그램이면 다 이깁니다 갑시다 어우 3라운드 벌써 깨졌어 자 이제 통곡의 다리까지 딱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자 좋고요 지금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일단 차가 한대 있어요 차가 자 타치니 어서오세요 어서와요 자 오늘 통곡의 다리 메타 한번 갑니다 통곡의 다리 여러분들 제가 괜히 이렇게 외딴 섬에 떨어져 외딴 곳에서 떨어져가지고 뭐하는 짓인가 싶겠지만 이게 다 제가 작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겁니다 여러분 기다려보십쇼 아 차있다 차있다 좋았어 자 차있네요 여러분 끝났습니다 아 레토나네 근데 레토나라는게 살짝 흠이지만 아 괜찮아 이정도면 돼 이정도면 돼 자 여러분 이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 제가 파밍이 된게 없죠 걱정마세요 어 자 파밍 된게 없죠 걱정마세요 제 손으로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어 여기 다 제껴 여기 다 제껴 여기 필요없어 여기 필요없어 자 이제 통곡의 다리로 가겠습니다 통곡의 다리 자 다리쪽에 먼저 있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왜냐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없죠 어 어 이 차 이 차 이 차 이 차로 바꿔야 돼 이 차로 이 차가 더 좋아 어 헤헤 일로와 일로와 아 자 이 차 바꿔서 자 빨리 빠져나가겠습니다 자 이 차가 좀 더 좋은데 잘 봐야 돼 여기 각극 있을 수 있어 조심해야 돼 여기 나처럼 통곡의 다리 한 놈 있을 수 있어 자 다행히 없구요 없구요 없는거 같구요 그래도 좋아 좋아 여기다 강 나왔다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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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 여기입니다 여기 어떻게 하냐 헤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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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하면 나 이렇게 해놓으면 모르겠지 자 여러분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 옆에 있는 노란 차랑 비슷하니까 이렇게 세워놨다가 좀 더 오시면 압니다 여러분 이제 자 아 간만에 총 쏘니까 이게 감이 좀 떨어졌다 살짝 아 간만에 총 쏘니까 감이 살짝 떨어졌어요 자 한국인이 게임을 세계에서 잘하는 이유가 핵 쓰는 놈들 상대하다 보니까 잘하는 거다 자 자 이쪽으로 100% 옵니다 여기 있는 녀석들 이 다리 지나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그놈들한테 템을 뺏으면 돼요 자 자 기다립시다 기다려 침착해 오른쪽에 총 소리 들리고요 자 침착해 침착해 걱정마 걱정마 침착해 무서워하지마 쫄지마 쫄지마 아 멀지 않은 곳에 총소리가 들린데 뭔가 자 쫄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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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쫌만 뒤로 쫌만 뒤로 오케이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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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바 플레이 하하하하 그렇죠 바로 디바 플레이가 디바 플레이 이것도 너프의 봇이지 음 자 오늘 디바 플레이 갑니다 디바 플레이 아직까지 뭐 오는 사람이 없구요 자 누가 안오나 오른쪽에 총소리가 자주 들리는데 불안하지만 참아보겠습니다 자 기다려 인내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인내심을 어차피 파밍은 나의 것이야 어차피 파밍은 제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파밍은 나의 것 파밍은 나의 것 어 쟤 차있다 자 쟤 버리고요 쟤 신경쓰면 왼쪽만 왼쪽만 봐 왼쪽만 여기만 봐 여기만 반대쪽에서 오는 놈 없어 거의 자 이제 제한시간 풀렸고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죠 제한구역이 제한구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면 점점 좋아요 좋아요 자 왼쪽 있는 차랑 내 차랑 되게 색깔이 비슷해서 모를 거야 아 모를 거야 특히 오브젝트 쪽 오브젝트 전에서 자폭이 끝내줍니다 자폭보다 매트릭스가 진짜 잘 먹힐 것 같은데 자 아우 내가 감기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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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옵니다 여러분 옵니다 쟤 지금 저쪽 통고기다리 있는지 보면서 오고 있죠 지금 저 친구 버기 타고 오는데 자 자 옵니다 옵니다 자 통고기다리 있나 없나 확인하고 있죠 자식이 말입니다 자 자 오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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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눈치깐나 눈치깐나 자 오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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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헷 헷 하하하하하 택배 서비스 자 이렇게 해서 택배 왔고요 저기 택배 왔습니다 로전 택배 감사합니다 아마 빡쳐 총에서 와 하하하하하 자 총 한발도 안쌌죠 아 좋아요 자 여러분 택배 한명 왔고요 여기 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파밍하신거 제가 맛있게 냠냠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택배 서비스 좋네요 좋네요 아 좋아요 반대쪽에서 오기 무슨 반대쪽에서 와요 자 좋습니다 어 자 한 분 오셨고 자 또 옵니다 또 갑니다 자 기다려 봅시다 총 또 한 세발 샀나 야 좋아요 좋아요 자 옵니다 저기 또 옵니다 여러분 또 옵니다 또 옵니다 자 또 옵니다 또 옵니다 자 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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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옵니다 자 저 친구도 조심하고 있죠 저 친구도 조심하고 있죠 하하하하하하 자 자 조심하시고 아 모를거에요 모를거에요 자 모를거에요 이것도 납부해 뭐시지 아 아 야 왜 안죽어 아 아까워 아 아까워 아까워 아 깜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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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시 다시 뒤로 뒤로 아 두 번째 먹잇감은 놓쳤네요 아 아 저는 아마 난 복수하러 올 수도 있고 그냥 갈 수 있어요 아 요거 요거 아깝네 내가 좀만 더 빨리 했을걸 좀만 더 빨리 갈걸 음 로젠파이크는 로젠택배 농담 하하하하하하 어제 익숙했으니까요 저 친구 아마 그냥 갈겁니다 저 친구는 그냥 갈거에요 왜냐면은 그냥 갈수밖에 없어 에너지가 쫄리거든요 지금 제가 아 머리 두방 맞았는데 안죽네 야 끈질기네 머리 두방 맞았는데 안죽어요 여러분 아니다 에너지 뱅크 하나 맞춰주자 자 어 에너지 뱅크 하나 맞춰주고요 반대쪽에서 나 쏘러올수도 있어 반대쪽 봐야돼 그래도 아 이렇게 한 번에 꺼리 처리를 못하면은 깔끔하지 못한데 이거 아따 요러면 좀 별론 뒤 말이요 자 어 우석이형 어서와 자 양쪽 다 봐야돼 이러면 또 자 두번째 먹잇감은 놓쳤지만 이 파밍한 친구가 있어요 저쪽에 자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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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착해 아 침착해 아 좋아요 좋아요 저기 한명있죠 저쪽에 한명있죠 근데 저 친구가 지금 어 어 쟤 쟤 저거 저기 저거 저거 차없이 오는건가 저거 설마 아 저거 지금 차없이 오는건가요 지금 설마 지금 어 옵니다 옵니다 자 옵니다 자 우리 세번째 친구 오면 세번째 친구 여러분 자 자 세번째 어 싸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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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싸운다 싸우고 싸운다 도망치고 있어 자 옵니다 옵니다 세번째 친구 맞이해줘야겠죠 자 세번째 친구랑 맞이해줘야겠구요 자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자 준비하시고 뒤에 친구 오는데 지금이야 아하하하 아 아 아 너무 빨랬어 너무 빨랬어 아 너무 빨랬어 아 진짜 아 짜증나 아 너무 빨랬어 아 아 아 요거 요거 내가 너무 빨랬다 아 진짜 아 아 아 너무 빨랬어 아 진짜 아깝다 에이 진짜 아 너무 빨랬어 아 요거 타이밍을 좀 내가 아 이거 너무 빨랬어 너무 조금만 느리게 갔어야 되니 말이야 조금만 아 이거 이거 어 하 가 아 아니 아 니까 아 뭐 아 뭐 아 뭐 아 뭐 아 네 아 뭐 아